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도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은 동탄과 수원 등의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로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임차인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차인들은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이고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 수천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해 규모부터 우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장 CNN